이베스트 투자증권 23년 6월 2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일단 오늘 좀 장은 안 좋았는데 일단 이제 먼저 이거 보여드리고 시장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죠. 일단 이제 화학업종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반등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고 중국인 관광객이 좀 많이 늘었다. 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즈 중국에서 이제 게임 출시가 드디어 한국 기업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 대부분 내용은 다 좋아요. 좋은데 이제 유젠 투자증권에 이재일 연구원님은 좀 일부 이런 부분은 아쉽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투자자데이를 좋은 쪽으로 해석은 해주셨는데 약간 좀 아쉬운 내용도 있어서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 CJCGV, 롯데정밀학, PI첨단 소재, 오리온, 탑머티리얼, 사방기 전망 시리즈, 올드앤뉴, IT부품 요거 이제 예전에 그 양승수 연구원님이 이제 쓰셨던 자료를 다시 한번 이제 해설판으로 적어주셔서 말씀드리고 메모리가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까 뭐 KB증권에 아 이은택 연구원이십시오. 미국전이 아니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화학업종은 미중관계가 좋아지면 당연히 수행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 소재를 한국이 만들어줘요. 한국이 원재료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요 원재료가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고요 소재가 중국에서 완제품이 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좋으면 좋은데 요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잘 안 되는 게 한국한테도 지금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는 중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죠. 수출 내에서 중국 비중이 38% 그러니까 이제 미중관계가 회복이 되면 화학수한테 좋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그 시나리오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지금 아직은 뭐 좋아진 건 아니죠. 뭐 한번 만났다고 좋아지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진짜 본격적으로 뭐 좋아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또 화학업종도 떠올리면 된다. 그 내용이고 다만 이제 특수화학업종은 뭐 이런 이슈보다는 자체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NCC 업체들 증설과 좀 무관하다. 특수화학은 그러니까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화학회사들이 그거랑 좀 무관하고 요새 화학주 중에 제일 좋은 회사가 어디에요? 효성 첨단 소재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특수한 화학제품 만드는 회사가 금호석유, 효성 TNS. 이쪽은 좀 공급에서는 좀 자유롭다. 그 내용 이거 유니드가 많이 빠졌죠. 이 비료 만드는 비료 원료죠. 이게 생산능력 중에 46%가 중국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에 좋진 않아요. 근데 중국이 정상화된다면 좀 개별 기업으로는 최수혜가 예상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국이 아직은 안 좋아요. 근데 좋아지는 흐름에서는 좀 이렇게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인데 다만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은 거의 없어요. 6% 밖에 안 됩니다. 중국 리오프닝과는 좀 무관하다. 대신에 정유사들이 중국에 화학제품이 있어요. 정유사가 만드는 화학제품들이거든요. 요런 제품들이 요거는 수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화학업종 대비해서는 중국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정제마진을 결정하는 것도 중국보다는 싱가포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은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시고 배터리가 요즘에 이제 만약에 중국이 미국 진출하면 배터리한테 좋은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쉽진 않고 당연히 또 미중 관계가 개선돼서 혹시라도 간다고 했을 때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거래처 확보도 어렵고요. 공급망을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중국산 재료를 쓰긴 어려우니까 또 국가 안보 문제 그래서 쉽진 않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아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에 들어간다 이거를 논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선행 지표가 중국의 제조 PMI인데 요게 돌아설 때 신규 수출 주문이 늘어날 때 한국의 정유화하기 좋다. 그래서 서방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중국과의 사이가 좋아지고 수출이 늘어나야 이게 화학회사한테도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 지표 매달 한 번씩 발표되니까 보통 월말에 발표되거든요. 그게 좋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미중 갈등이 좀 해소된다. 아니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살아난다. 이런 화학회사도 주가 오를 수 있다는 걸 일단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아직은 아니다 보니까 어제 하루 오르고 또 오늘 좀 힘들었던 거죠. 근데 결국엔 방향성 면에서는 분명한 건 조금씩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나쁘진 않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이 숫자는 큰 의미 없어요. 근데 2019년과 비교하는데 여전히 30.6%밖에 안 돼요. 근데 자유관광객으로 많이 오고 오고 단체 관광객은 못 오죠. 하지만 어쨌든 증가하는 건 긍정적인데 아직도 2019년 대비해선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이 풀려야 많이 올 텐데 그건 좀 아쉽고요. 다만 자유롭게 오는 중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면세점 업계가 이제 송객 수수료율이 매월 떨어진 옛날에는 중국 보따리상에 오면 일단은 영업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왜냐면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쪽에 네 우리 물건 사가지고 가니까 중국에서 팔 거 아니에요. 중간 유통상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면세점 실적에는 오히려 이게 낫다는 거죠. 왜냐면 보따리상한테 돈을 주는 순간 적자가 나요. 근데 아예 이제 보따리상 영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6월에 성객 수수료율도 이게 20에서 30% 안정화 됐고요. 옛날에 40%가 넘었대요. 그래서 최선호주는 호텔실라 신세계고 그래서 면세점도 어쨌든 중국인이 아직은 많이 못 오지만 따위공 영업을 좀 줄이고 있는 점은 우호적이다. 이 내용이고 5월에 중국 해관 청소 이 신세계가 참 이게 아까도 라이브 하는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신세계 근데 참 싼 데도 안 갑니다. 저도 좀 답답해요. 백화점은 잘 되거든요.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아무튼 참 어렵지만 그래도 백화점은 양극화 소비에 수혜 주인데 시장은 인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역대급 저평가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튼 좀 버티는 구간 같아요. 지금 그리고 5월달 중국의 해관 청소 화장품 수입액이 1.55조 달러로 마이너스 17% 감소했다고 합니다. 징둥데이 최대 쇼핑 기간인데도 화장품 수입액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은 중국산을 써요. 요즘에 소비자들이 한국거보다 그리고 한국은 2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진대요. 한국의 화장품이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 비중이 높은 화장품 아모레나 LG생건이 주가 안 좋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지표가 안 좋아요. 저게 좀 돌아서야 될 텐데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중소형 인디 화장품 회사들은 좋았죠. 중국 말고 일본, 미국 이런 데 수출하는 기업들은 아니면 올리비안 같은 데 납품하는 기업들은 반대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트렌드 변화를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다올의 김하정 연구원님은 게임 에픽셋 F7이 아마 비상장 기업인 스마일 게이트 그쪽에서 만든 걸로 알려져 있는데 판호를 받았고요. 그걸 이용해서 중국에 드디어 게임을 출시했는데 일 매출이 꽤 높아요. 12위 그래서 7, 8억 정도고 지난 3년간 에픽셋 글로벌이 이게 출시가 됐는데 일 매출이 5에서 6억 나왔거든요. 그거를 하나 더 만든 거죠. 좋을 수밖에 없죠. 그만큼 중국이 커요. 중국에서만 흥행을 해주면 게임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호가 되게 중요해요.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도 크고 다행히 이런 서브컬처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게임들이 흥행하고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판호가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상 6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우리나라께 채택 돼주면 게임주들 또 한 번 모멘텀 생기겠죠. 가뜩이나 게임주들 모멘텀 없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6월 하순에 발표될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보시고 다만 외자판호 발급이 만약에 없다면 아쉽지만 그러면은 넥슨게임즈나 데이브 시스터즈 같이 이미 승인을 받았던 기업들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넥슨게임즈는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굉장히 흥행을 한국에서도 그렇고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 출시도 지금 앞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기업들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판호를 받는다면 판호받는 기업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6월 말까지 남아있으니까 판호를 승인해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진혜 이재일 연구원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것도 좋아하니까 이번에 이건 다 좋죠. 그만큼 전동화에 열심히고 그리고 공장도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물류 공장 그런데 이제 공장 아니면 뭐 전기차 공장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 시키는 거죠. 거기에 이런 전동화를 하게 되면서 물류 로봇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VNTech이나 우리 공부해봤죠. VNTech, T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은 전방 산업이 좋은 거죠. 사실 이렇게 투자들을 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현대차 관점에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투자금을 올렸고 이 부분은 좋아요. 전기차 더 열심히 만들겠다는 의도니까 다만 이제 이재일 연구원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걸 좋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홀류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럼 투자비용이 적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기존의 내연기관 공장을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왜냐면 기존에 이제 어차피 내연기관 못 쓸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근데 그거를 이제 점진적으로 바꾸는 건 효율 면에서는 좋지 않나요? 근데 다만 이재일 연구원님의 우려는 뭐냐면 전기차 공장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자꾸 이런 기존 공장을 활용을 하냐. 그건 나중에 부메랑이 된다. 뭐 이 얘기도 일리는 있는 게 전기차 전용 공장이 훨씬 좋죠 당연히. 근데 단점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현대차는 지금 시간이 좀 없다고 느끼는 것도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장단점은 있는데 일단 이번에 현대차의 내용은 신규로 전기차 전용 공장보다는 기존 공장 활용하겠다. 이거에 좀 방점을 두고 있어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아쉽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배터리 밸류체인 리튬 니켈도 좀 직접 투자하면 좋겠는데 현대차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언급을 안 했대요. 뭐 안 한다가 아니라 언급이 안 나오나봐요. 다른 완성차보다 좀 이 부분은 아쉽다. 세 번째는 테슬라 중심의 이거 충전기 동맹인데 테슬라 꽤 편하대요. 이게 다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GM차 타고 다니다가 충전을 하고 싶은데 GM 뭐 그게 깔려 있겠습니까 제대로 그죠. 그니까 다른 충전 이 CCS 규격이라고 있거든요. 현대차 가는 거 요것도 미국도 표준으로 써요. 근데 이거를 꽂고 싶어도 만약 충전소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테슬라가 이제 여기에 동맹한이 테슬라 걸 쓸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많이 깔아놨어요. 근데 저거는 저는 또 경쟁사들이 언제든지 충전소 깔아버리면 결국 경쟁은 될 것 같고 현대차의 장점은 볼트가 높아요. 전압이. 800볼트라 훨씬 충전 속도가 빠르거든요.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테슬라는 500볼트에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굳이 500볼트 거보다 800이 난데 요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나봐요. 현대차가 테슬라 중심의 생태계 들어갈지 아니면 현대차는 우리는 테슬라랑 상관없다. 자체적으로 낫지. 요거에 대한 고민은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중심으로 북미의 충전표준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 이 점은 좀 부담된다. 라는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좀 아쉽다. 그러나 오늘 주가는 좋았고요. 요거를 좋았고 다만 이 우려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필요한 겁니다. 현대차가 어떤 선택할지 모르지만 저는 일본은 솔직히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저도 어느정도 동의하거든요. 전기차 전용공장이 좋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현대차에 또 지금 기존 공장도 어쨌든 바꾸면 좋잖아요. 나중에 전기차 쪽으로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한다는 측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아예 안 하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전기차 전용공장을 그리고 배터리 밸류체인 투자하면 또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현대차는 그냥 자동차 만드는 데서 집중하겠다. 배터리는 이 협력사 통해서 하겠다. 이런 의도가 좀 펼쳐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그냥 뭐 부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세 번째가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충전 요거를 어떻게 할지 그건 좀 현대차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다 쓰는 거예요. 그냥 현대차도 테슬라 거 쓸 수 있고 기존 거 쓸 수 있고 이게 다 교환되면 좋죠. 마치 애플이나 옛날에 갤럭시폰은 서로 충전 이게 포트가 달랐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국 그러고 다 썼죠. 그런 것처럼 전기차 충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에 지인의 용건이면 cgcv 참 이게 주주분들 너무 화나실 것 같고 근데 예견된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마 주주분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돈이 없는 거 회사가 너무 적죠. 그 순형 순부채가 2조가 넘어요. 근데 이제 자본학창 안 할 순 없거든요. 매년 적자니까. 근데 결국엔 너무나 큰 유증을 해버린 거니까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주주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거고 cj그룹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마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주주를 희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또 cj 입장에서는 유상절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몰렸다. 이렇게 좀 보는 거 같고 왜냐면 회사 경영이 너무 안 좋잖아요. OTT에 밀리고 그래서 이 돈을 받아서 일단은 지금 재무구조 개선시키고 그리고 신사업도 좀 하겠다. 빚도 갚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같고요. 4D 스크린 엑스는 단가가 비싸잖아요. 요런데를 더 늘리겠다. 그리고 컨텐츠 역량 강화하겠다. 계열사들이 만드는 컨텐츠 하이브가 만든 엔터사들 공연 이런 것들을 더 이제 극장에서 볼 수 있게 예. 이렇게 좀 하려는 그러니까 영화만 보지 말고 종합 이제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 같고 그 다음에 CJ 올리브 네트웍스가 CJ 자회사인데 이 회사 주식을 받았어요. 받아요.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을 받으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들어옵니다. 올리브 네트웍스는 그래도 돈을 벌어요. 한 400억? 연간 3,400억 버는 회사에요. 그게 이제 뭐 배당금의 형태로 꽂히겠죠. 그래서 좀 재무구조 개선될 수 그러니까 확실한 효과는 CJ, CGV 입장에서는 제일 큰 리스크인 재무구조 개선은 시킬 수 있어요. 다만 저거 재무구조 시킨다고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성장을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딜레마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존 주주들의 피해가 좀 불가피해서 참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그런 결정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아침에 상담을 해봤는데 이거를 이걸 지금 와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참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은 해드릴게요. 어떤 이게 물려있는 것들 많으시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저는 생전 처음 듣는 기업도 많았고 아침에 라이브 하는데 옛날에 2021년 좋을 때 사서 물려계신 분들 제가 또 좋게 얘기해서 그런 기업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점은 제가 항상 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 참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항상 좀 말조심 하려고 네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은요. 이렇게 만약에 물려있는 기업들을 내가 그래도 버티면 올라가겠다라는 좀 확신이 있으면 좋은 기업이고 재무가 괜찮으면 그냥 끝까지 버티세요. 그게 맞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어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고 이 기업을 근데 재무도 안 좋아요. 예를 들면 CGV처럼 참 지금 CGV 팔기는 어렵지만 CGV처럼 재무도 안 좋아요. 미래도 잘 안 보여.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해서 뭐 어쨌든 공부를 해봤더니 주가도 저평가도 있고 아니면 뭐 누가 내부자가 샀든지 내부자 샀다 무조건 하시면 안 되지만 어? 괜찮아요. 내용이. 아니면 내가 공부해봤더니 진짜 매력있어요. 그런게 좀 보였어요. 그러면은 절반이든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것도 경험이거든요. 근데 내가 교체하려고 하는 그 기업이 반드시 내가 완벽히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이거는 확실해. 하고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어설프게 갈아타시면 그건 안 됩니다. 단지 이게 싫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다만 공부하다보면 그런 기업이 발굴돼요. 신기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돈이 없죠. 물려있으니까 그럴 때 한번 교체해보라는 겁니다. 단 주의하실 건 이게 정말 제대로 공부했는데 좋아보이는데 이미 주가가 저기 가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좀 늦었잖아요. 적당히 뭐 올랐거나 여전히 좀 매력이 있으면 가격이 그런 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고민해보세요. 뭐 어떻게 정답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끝까지 버티시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진짜 근데 어쨌든 진짜 괜찮은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근데 그건 해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롯데정밀학 현대차증권 강동진 연구원님이고요.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해서 실패하든 성공하지 모르잖아요. 결론은 나는데 그걸 통해서 경험을 쌌고요. 가장 좋은 건 성공하는 거예요. 교체했는데 잘 가는 거. 그러면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참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참 어렵긴 하죠. 근데 어쨌든 한번 해보셔라 그냥. 그래야 뭐가 바뀌기라도 하겠죠 사실. 단 신중하게 롯데정밀학은 목표주가 올렸고요. 강동진 연구원님이. 뭐 내부자가 많이 산 거 우리 알고 있었죠. 기록적으로 하루에 12명의 공시를 똑같이 내버려가지고 뭔 일인가 했었죠. 2분기 실적은 좋은 건 아닌데 기대보다 훨씬 잘 나올 거 같아요. 워낙 낮으니까. 가성소다가 이게 전구체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수요가 좀 늘면서 괜찮을 거 같고 2차전지 리사이클 향 수요도 감안하면 수급은 더 타이트할 거 같다. 동남아 PVC 쪽 1위 업체도 가성소다 수요는 꾸준할 거 같다. 주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니켈 알루미늄 재련 증가도 있어서 니켈 재련은 2차전지 수요인데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PVC 관련돼서 가성소다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 좀 우호적이다. 또 2차전지에도 들어가고 그린 소재 사업은 이제 여기 친환경 기조로 첨가진 햇살로스가 강세보여서 원재로는 떨어지고 ECH는 이제 주로 국도학이 만드는 에폭시 수주의 원료거든요. 근데 최근에 원가가 떨어지면서 괜찮지고 있다. 여기 에폭시 수지 수요도 개선되고 수년금이 막대하게 많아요. 7,400억 이 부분 밸류 너무 싸죠. 화학주 내에서도 제가 봤을 때 화학주 내에서는 어쨌든 효첨 효성첨단소재가 가장 성장성은 있죠. 근데 이제 재무구조나 이런 걸 봐서는 확실히 롯데 정밀화하기 재무상이나 저평가 매력은 좀 높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I첨단소재는 키움주권의 김성훈연구원이 목표주권을 올려주셨고요. 우리 며칠 전부터 이제 보고서 좀 나오죠. 괜찮은 보고서들 PI가 바뀌었다. 터닝한다. 가동률 70% 올라간다. 그러면 영업이익률 20% 나갈 거다. 기억나세요? 그 내용이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동률 하반기 75까지 이익률 23 그대로죠. 그 내용이 모든 애널리스트 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공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동률 올라가면서 3분기부터 본격 성장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름 그 다음에 2차전지 전기채용으로 납품중인 바니시 필름 이런 것들도 신제품들인데 여기 들어가고 XR기경 소재도 확대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도 신규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좋아지지 않겠냐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에서 이제 벗어나서 3분기부터 본격 성장을 시작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제는 좀 방향성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리온 오리온이 5월 실적 발표했거든요. 매월 발표하죠. 근데 이번 5월은 지난달에 좀 부진 지난달에 기억나세요? 실적 좀 안 좋다고 그냥 주가가 팍! 그때 베트남이 역성장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달 지역별 합산 매출 두 자릿수 영업이익도 22%나 잘 나왔고 이익률도요 17.6입니다. 뭐 남으로 할 데가 없는 것 같고 베트남도 성장해 줬고요. 한국 성장이 돋보이고 근데 오리온은 국내에서 그 음식료 가격 안 올린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죠? 초코파이나 아마 꼬북칫 같은 거 주로 아마 해외 쪽으로 올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뭐 라면 회사들 콕 찍어가지고 가격 낮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언급이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좀 라면 회사들 주가 음식료가 좀 안 좋은데 근데 오리온은 사실 올린 게 없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가장 핵심은 저기 해외 쪽이에요. 사실 저는 농심 삼양식품은 똑같이 봐요. 그거 뭐 만약에 낮춘다고 해도 주력은 저쪽이거든요. 해외 쪽이니까 개인적으로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다만 단기적인 심리적인 부담감 정보가 규제하는구나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좀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것 같고요. 국내 건강기능성 제품이나 이런 거 잘 팔리고 있고 중국은 지역별로 이제 약간의 소매 상인들이 출고를 좀 정상하는 것 같고 파이비스켓 중심으로 호실적이고 베트남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약간 근데 북부지역으로 매출이 회복되고 있고 신제품도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공장 라인 이사를 있고 러시아는 파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이 감자 등 원재료 단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제품 증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원가율은 올라갔지만 그거를 판가를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원재료를 통합 구매해서 비용을 줄여주고 근데 이제 오리온 투자 심리가 약화됐던 건 그동안 중국 경기 중국 비중이 높으니까 베트남 역성장 한때 두나 러시아는 환율 문제 또 4분기 명절 시점 차이 4분기 또 이게 선물 같은 거 많이들 주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좀 부담감들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약간 우려들이 있었지만 근데 보면 결국엔 매월 저렇게 실적을 내주니까 우려를 불식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한때 8만원까지 갔잖아요 그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게 13만원까지 갔으니까 참 좋은 기업은 결국엔 극복은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지금은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약간 차가워졌죠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릴 거는 갔습니다 그러나 오리온의 경쟁력은 어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뭐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신공장 라인 이설을 완료해서 여기서 아마 3,4분기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내수 실적 불확실성 요새 내수 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요 오리온은 해외 쪽이 커서 큰 영향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탑 머트리얼은 이제 한투증권에 김정환 이게 사실 어제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김정환 신규원님 이제 쓰신 자료고 탑 머트리얼이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공부해봤죠 2차전제 그래서 저런걸 미리 공부해놓으면 근데 우리가 2,500개나 되는 종목을 어떻게 다 공부하겠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라이브하는데 이게 적어주신 거 보니까 모르는 기업이 태반이요 저도 다 처음 보거나 알았는데도 옛날에 알았겠죠 근데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안 본 지가 한참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더라구요 그런 기업은 제가 물어봐도 답변을 정확하게 못해드려요 사실 그건 좀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그러니까 하물면 뭐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기업을 그냥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겠죠 왜 알아야 되냐면 알아야 내가 물량을 제대로 실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근데 모르면 그게 안됩니다 물량을 많이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제대로 안다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탑 머티리얼류도 그때 한번 공부해봤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진짜 공부해본 순간 야 이런 비즈니스가 있구나 다른 장비사랑 달라요 이게 뭐라 그랬죠 턴키 설명해드리면 여기 그 여기 반조치 아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쳐볼게요 이 배터리 공장 한마디로 이 회사가 그냥 설계해주고 여기는 이 장비를 배치하고 이러이러한 공정으로 해주고 이걸 다 짜줘요 계약서 쓰고 탑 머티리얼류를 가가지고 그냥 좀 심한 말로 배터리 그냥 만들어 주세요 그거 만들어 줄 회사죠 다 짜가지고 네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를 해줘 버리는 거에요 신생 배터리 회사는 너무나 좋은 거죠 이런게 중국 회사 걸 좀 썼더니 수율이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탑 머티리얼즈 임직원 옛날에 A123 이게 아마 미국 쪽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기가 팩토리 건설 주도해서 이미 경험이 좀 있고요 음 그리고 국내 국내는 우리나라 배터리 재수사는 자기네가 알아서 하니까 탑 머티리얼즈가 할 일은 없어요 대신에 해외에서 신생 업체들은 탑 머티리얼즈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파일럿 라인 처음에 20억 200억 들어가고 여기서 제대로 만든다 이제 나 양산할게 그러면 이제 제품 생산 들어가면요 금액이 커져버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 같아요 턴키 용량 그래서 이런 장비회사랑 같이 가요 장비회사를 다 꽂아주죠 그럼 장비회사도 좋아요 해외에 같이 가니까 서로 좋은 거죠 음 그리고 전국 파운드리 근데 요거는 좀 시간은 걸려요 요게 매출 비중이 늘어니까 핵심은 요거보다는 요겁니다 요거 반도 이 배터리를 만들어주는 그 이 신생 업체들한테 요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다만 여기에 양극 음극을 만들어주고요 아예 파운드리 전국 파운드리 예 아예 양극 음극을 만들어줘 버려요 필요한 데가 있겠죠 하이 망간 양극제 비용이 좀 줄어드는 요게 LG 쪽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노밀링 단일경죠 이것도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예 그 다음에 요게 이 이 하이 망간 에 대해서도 설명되어 있죠 예 LFP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다 요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스케줄 예 전국 양극제 전국 양극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너무 막 전국 파운드리냐 양극제 이게 좋긴 한데 이게 지금 중요하다기 보다는 저는 요게 더 중요하다 요거에요 핵심은 이 회사가 하는게 뭐죠 요거 시스템 엔지니어리 암튼 배터리 공장 설계해주고 쫙 짜준다 도면 짜주고 장비 배치해주고 우리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도 좋은게 탑 머트리얼즈가 예를 들면 어떤 해외 캐나다가 수술 따냈어요 그럼 우리나라 CIS든 뭐 TSI든 이런거를 같이 껴 주겠죠 서로 좋은거죠 네 그런 면에서 충분한 매력있다 이제 그걸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걸 이제 이해하셨으면 이게 설명이 더 쉽죠 상반기에 2차전지 프로젝트 수주공시 누적액이 2천억이구요 베트남 미국 유럽의 신규 2차전지 생산라인 구축 원하는 고객사 이해가 되시죠 여기가 고객사에요 우리가 잘 못듣던 근데 배터리를 LGN 소멸 만드진 않아요 전세계에서 그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몇몇 회사 말고 소규모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도 원하거든요 금액 규모는 작아도 그래서 거기서 4곳으로 수주 따냈고 작년 연간 수주액 2배 돌파 예 단순 개별 장비 수주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단순 개별 장비 수주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다 예 엔지니어링 담당 아까 말씀드린 그거 있죠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리고 여기 장비 업체들이 들어갑니다 별도로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해주는 거죠 짜주는 거 여기서 양산에 성공하면 추가 투자 소문이 나겠죠 이게 원래 유럽 회사들이 일부 중국 거 썼나봐요 근데 안 나온대요 잘 양산이 기회를 잡은 거죠 그 전국 파운드리 양극재 좋은데 좀 사업 초기다 나중에 뭐 당연히 시너지 효과 생기겠죠 양산 공고 집정은 아주 좀 불고맹하다 하이만간도 예 그래서 탑 머티리얼즈의 엔지니어링 사업도 사업은 어쨌든 좀 굉장히 매력있다 개별 장비 업체들은 최저가 입찰이나 경쟁이 좀 심한데 탑 머티리얼즈는 그럴 가능성 없죠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니까 그리고 중국 최대 장비 업체가 선도진흥이라고 있거든요 이에서가 우시리드인데 과거에 잘나갈 때 60배 받았대요 피해 지금 아마 요 탑 머티리얼즈가 40배니까 꼭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탑 머티리얼즈가 비싸죠 퍼가 40배인데 싼건 아닌데 그만큼의 성장이 나오니까 주가가 견주하죠 되게 그만큼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경쟁자가 그래서 높은 퍼를 받아야 돼요 그건 맞아요 뭐 누군가 경쟁이 생긴다 모르지만 다만 지금 좀 비싼 건 사실이니까 좀 기다려 볼 편이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라이브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버틀러 한번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여기 후원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고마우시면 후원하셔도 돼요 제가 뭐 강요할 순 없지만 자유드라고요 자유 그러니까 여기 이분은 공짜로 지금 무료잖아요 다 사실 버틀러 들어가시면 여기 후원하기 있으면 여기다 뭐 금액 보내주셔도 돼요 네 근데 자 보세요 탑 머트리얼이 궁금하다 이게 왜 지금 업데이트가 됐냐면 수주장구 우리 일일이 다 찾았죠 기억나세요? 전자공씨 뒤져가지고 근데 잘 지금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이세요 수주장구 베타인데 아 여기는 안 나왔네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직접 찾으셔야 되고 수주장구 정보가 안 나와서 근데 그 요즘에 이제 일부 기업들은 여기다가 수주장구도 이렇게 올려놓더라구요 제가 봤던 것 중에 태웅 태웅 한번 볼까요 태웅 한번 보시면은 수주장구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나오죠 4분기 누적 분기 분기별로 요게 이제 수주장구입니다 요 녹색 요 파란색선이 장구 요거 보고 와 수주장구 늘어나는구나 지금 시가총액이고 요거 이제 비교도 해보는거죠 요런 데이트 근데 아 탑머틸리얼즈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됐나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탑머틸리얼즈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주장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뭐 뒤를를도 그런 관점에선 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올른게 좀 단점이죠 조금만 싸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반기 전망시리즈 해설 이거 예전에 나왔던 자료지만 해설판이구요 해설해준거고 메르철 양성 한번도 점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스마트폰 어려워요 그래서 비싼 폰을 팔 수 밖에 없어요 교체주기가 2년 2년이나 3년 이었거든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2,3년 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43개월 어마어마합니다 3년을 넘어서 거의 4년 가까이 돼요 안 바꿔요 폰을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고폰이죠 리퍼비 20폰 좀 깨끗하게 교체 이런거 해가지고 새것처럼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가격은 거의 30% 저렴하거든요 이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의 역성장에도 1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신모델 출시 모멘텀도 상반기 대비 좀 부진하고 그래서 올해 스마트폰은 출하량 전망층 좀 낮췄다고 합니다 기대만큼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그중에 폴더블폰과 아이폰이다 폴더블폰은 2100만대 전체 다 합쳐 삼성 중국 합쳐서 이번엔 좀 기대되는게 힌지도 개선하고 아이폰도 올해는 이번에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아이폰 업데이트를 중단한대요 옛날 모델 아이폰 8하고 X 이게 제일 잘 팔린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이분들이 안 살 수가 없어요 지원을 안해줘요 그래서 그 수요가 올해는 생긴다 폴더블과 아이폰 잘 될 것 같다 또 새로운 디바이스가 이런 필요하죠 지금 스마트폰이 안 되면 그래서 나온게 XR 애플의 비전프로 이거고 근데 단점은 아직 시장은 대중화되긴 좀 멀었죠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뭐 앞으로 성장하겠죠 그래서 수의 부품은 이런 면에서 카메라 모델이 괜찮고 카메라 모델은 기존 스마트폰은 4개에 6개인데 여기 애플 비전프로에는 17개 센서 합쳐서 근데 다만 시장이 작아요 근데 이건 나중에 바뀌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렌즈라고 합니다 카메라에서 제일 중요한게 이 앞에 렌즈를 달거든요 예 그래서 이 3D 아 3D 센싱 3D 카메라가 안에 들어가요 요거랑 예 사람 움직이는걸 트래킹 해야되니까 그거 하나랑 3D 센싱하는 업체 주요 업체 중에 하나가 거기죠 그 LG는 어떻게 그리고 여기에 또 FPCB 카메라형 카메라형에 들어가는 회사가 주로 거기 뉴플렉스죠 BH는 OLED 있죠 이게 디스플레이 쪽이 들어가고 뉴플렉스가 제가 알기로는 초록 카메라 쪽에 예 삼성 삼성으로 들어가요 거의 애플은 아니구요 광학 렌즈는 이제 중국과 경쟁으로 주목 못 받았는데 XR 기계에선 중요하대요 요 눈과 화면 사이에 렌즈 껴가지고 실제 디스플레이에 깊이보다 이미지가 더 멀리있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뭐 폴디드 어레이 광학 방식의 렌즈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옛날 방식은요 갭이 생긴대요 이게 그걸 좀 줄여준다고 합니다 요 렌즈 만드는 회사가 어디죠 기억나세요 세코닉스 예 렌즈 전문회사죠 어떻게 보면 또 전장 1,4월 누적 완성차 출하량 전년 동기 대비 5.3% IT 세트 대비 양호한 수형 자동차 좋은건 다 알고 있죠 자동차용 쪽으로 전자제품 예 그죠 우리 공부 많이 해봤으니까 카메라 모드 MLCPC 이쪽과 관련된 카메라에서는 누구죠 MLCC는 삼성전기에요 뭐 삼아콘덴서 있을거고 PCB 자동차 쪽에도 PCB 들어가거든요 FPCB 같은거 여기 들어가는게 뉴프렉스나 BH도 들어갈거고 또 거기에 카메라 모드 들어가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인게 세코닉스 있을거고 MCNex 그리고 그 카메라 장비 만드는 회사들 퓨런티어 그 검사 장비 하이비전 시스템 다 이렇게 떠오르시죠 보면서 그중에 뭐가 경쟁력 있는지는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전장 부품 시장 커지고 322억 달러까지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 명확 가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폰은 어렵지만 스마트폰만 하는 기업은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다변화하는 기업들 자동차나 폴더볼이나 그죠 응 XR개기나 이런 쪽으로 스마트폰 교체주요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리퍼비시폰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여기로 보면 스마트폰 기업들한테 안좋은거죠 AR글래스에 들어가는 센서나 카메라 모듈이 17개?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아직은 시장이 작지만 커지겠죠 메모리는 이게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까 오 이거 아 제가 이거를 그래프로 안 넣어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장을 해놨는데 아 여기 있네요 엔비디아 탑머트리얼도 저거 해놨는데 잠깐만요 탑머티도 여기 수주장구를 제가 해놨어요 제가 급한맘에 아 오늘 이게 비가 오니까 머리도 처지고 기분도 처지네요 장도 안좋고 그죠 여러분도 안그러세요 왠지 좀 다운되시죠 그냥 좀 이게 날씨탑도 있는거 같아요 약간 다운도 되는거 같아요 자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매출액 증가율인데 비슷하죠 매출액 증가율이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다만 엔비디아가 좀 더 강하죠 6년간 매출액이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 BM인데 지금 좀 오른 상태 조정 받는데 기간 조정으로 보고 있고 보통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증가하거나 주당 순익 전망치가 올라가잖아요 상향되면 하이닉스도 오늘 좀 전망치 올라갔더라구요 그럼 보통 조정 받아요 주가 먼저 오르고 그 과정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일시적으로 좀 조정 받을 수 있대요 그렇지만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시장보다 좋을 수 있다 반도체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AI에 의한 반도체 상승이 뭐 끝났다 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어 보인다 요게 탑 머트리얼 수주장고래요 아까 캡처한거 안 보여드렸는데 요렇게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버틀로 들어가셔가지고 수주장고도 한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요게 그 뭐더라 이제 전자공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제 내부자 매수는 요런 기업들이 좀 일부 있었어요 여기 하나손해보험 있었구요 여기 하나손해보험도 금액은 안 큰데 조금씩 들어오고 웹젠 게임 회사입니다 웹젠 게임 회사인데 음 여기가 지금 이 김병관 최대 주주거든요 이분이 11만 5천주를 샀어요 장례 매수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16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웹젠도 사실 게임 회사 중에 대표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잊혀진 기업이 되어버렸거든요 음 지금 누구도 좀 관심 없죠 신작게임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한번 잠깐만요 웹젠 저도 안 본 지가 워낙 오래돼서 그죠 정말 많이 빠졌죠 여기 보시면 5만원짜리 거든요 화려했어요 되게 이게 이 기업이 이렇게 까지 신작게임도 지금 지금 모멘텀도 없고 하다보니까 근데 왜 샀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데 들어왔어요 아무튼 한번 최대 주주예요 최대주주 한번 좀 지켜보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아시죠 중고차 판매도 하고 권영민 대표이사가 일단 2만주 5,600 좀 부진하죠 요즘에 어쨌든 5,600원에 2만주 들어왔고 토비스는 우리 그 잘 아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 이 카지노용 모니터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하는데 요새 주가 좀 올랐는데 아 11,000원에 샀네요 11,735 11,730 그러니까 요새 좀 올랐어요 그래서 가격은 11,735이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 아무튼 이런 기업들이 좀 내부자 매수로 좀 확인이 됐는데 이 중에 아무튼 좀 제일 의외였던 건 좀 그 웹젠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저렇게 16억이면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전자공시회소 이렇게 꼭 확인은 해 보세요 뭐냐면 누가 샀고 김병관 최대 주주거든요 거의 그쵸 이번에 어쨌든 좀 아 이익소각에서 총 발행 주식수가 좀 변동이 일부 됐대요 자사주류 소각해서 그래서 지분율은 좀 준 걸로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 그쵸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장내 매수를 6월 15일부터 좀 하셨습니다 보시면 그쵸 14,000원부터 그래서 이게 11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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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렇게 장내 매수가 일부 좀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공시에서 오늘 KH바텍이 설비투자가 좀 들어왔어요 설비투자 어제 자동차 사업도 하거든요 자동차 사업이 뭐냐면 2차전지 셀 있죠 배터리셀 그거 관련해 가지고 KH바텍이 보호하는 부품이 있어요 엔드플레이트 여기 요거요거 요거로 추정하더라구요 엔드플레이트 배터리셀을 보호하는거 근데 이 회사는 폴더불품 관련주인데 아무튼 여기에 설비투자 이건 좋은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게 기업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뭔가 하는구나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보시면 KH바텍이 좀 최근에 올라와서 싸진 않지만 이 회사가 스마트폰만 하면 안 된다는 걸 느낀거죠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쪽으로도 다변하고 아마 누구한테 수줄를 받았겠죠 저렇게 투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다변해주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없죠 너무 폴더불에만 의존하면 이게 안팔리면 끝나잖아요 그런거를 이제 완충해 주니까 이런 공시는 의미가 있구요 근데 날짜는 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당장 영향을 안줘요 이런 날짜들은 조금 나중에라도 기억해놓으시면 25년도 12월 31일까지니까 조금 시간은 남아있다 지금 급할 건 없구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장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뭐처럼 좀 크게 빠졌구요 좀 이제 약간 경계감이 좀 느껴졌죠 우리가 근데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 정상적인 조정 같구요 그리고 코스닥도 900에 대한 저항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이제 부담으로 증시가 부진했습니다 당분간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제도 뭐 말씀은 드린대로 5% 조정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고 요거를 비중 확대에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 주체 중에 외국인이 확실히 주식에서 사야 올라가요 근데 오늘 많이 팔았어요 어제오늘 3일간 이렇게 팔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인 매물이 나온다면 증시가 오르기가 쉽지 않은 거죠 환율도 다시 반등하고 그래서 조금 부진한 흐름이 예상되고 주로 산거는 오늘 자동차 샀어요 오늘 자동차 급등했죠 근데 보험하고 반면에 다른 업종 특히 전기전자를 집중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닌데 다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중국이 기대 못 미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 거 아닌가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오늘 교육주들 아마 아시겠지만 뭐 킬러? 킬러 문항이라 하나요 이제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교육주들이 흔들렸는데 오히려 일부 기업들은 막 급등해버렸어요 비상교육 막 이런 해서도 근데 사교육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다고 사교육이 없어질까요 그럴 거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보면 메가스터디나 이런 기업들 영향을 받았거든요 이 기업들의 경쟁력이 또 약화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이잖아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강이죠 고등학생 인강 이게 엄청난 스타 강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없는 근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듣게 듣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강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그거를 좀 약간 막자는 건지 정확하게 저도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게 뭐 이런 인강이나 이런 쪽까지 큰 영향을 줄 걸로는 보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정부에서 저렇게 규제안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제 음식료 라면도 그렇고 어쨌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은 좀 감안해 주시고 다만 이런 교육회사들이 그동안 주가가 워낙 눌려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자동차주가 좋았고 역시 만도죠 만도는 기억나시죠 이문영 연구원님이 바꿨다 예 그죠 그니까 안 좋게 보시는 분이 좋게 보면요 뭔가 그러니까 대부분 다 좋게 보는데 혼자만 안 좋게 보는데 그분이 바꾸면 물론 만도를 다 좋게 본 건 아니었어요 근데 확실히 바뀌어 가죠 저번에 현대차도 그랬고 김준성 연구원님 다 증거가 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보고서를 보다보면 이상하게 안 좋게 보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을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게 신기하게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도가 독보적으로 좋았고 일자리 관련주는 교육회사 같고요 충전소 관련주가 오늘 좋았습니다 일부 동양 EMP 원익 EMP 원익 P&E 요런 기업들 좋았고 다음 뭐 기업마다 좀 달랐네요 롯데 정보는 좀 빠졌고 전기차 관련 기업들도 괜찮았고요 조선주 좋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한국 조선에 12만원까지 이거 얼마 만에 12만원 간 건가요? 10만원 넘고 그냥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도 오랜만에 좋았고요 폴더블 폰은 아까 케이치바텍 아 케이치바텍 밀렸고 이게 폴더블인가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그랬고 나머지는 안 좋았네요 영화 관련이 CGV 아휴 이게 주주들이 뭔 죄입니까 사실 네 근데 주의는 해주세요 꼭 이렇게 투자하실때 재무 아시죠? 저도 컨텐트리랑 CJCGV는 항상 말씀드린게 기업을 싫어한게 아니라 재무가 너무 안좋다 그 부분은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왜냐면 저렇게 유상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네이버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요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뉴스 나온건 없거든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오늘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없었는데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아직은 보이진 않고요 아 어려워요 인터넷주들이 주가는 바닷 같은데 참 잘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이버는 참고로 다음달에 그 챗GPT 유사한 서비스 아마 내놓을 것 같더라구요 지금 최수현 대표도 물렸네요 최수현 대표님이 195,000원에 사셨는데 2억원인가 내려와 버리겠습니다 항공주들도 오늘 안좋았고요 최근에 오르다가 철강주 오늘 좀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동국제강은 이제 분할하고 나서 좀 안좋고 아 그리고 오늘 OCI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OCI도 반도체 소재 쪽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쪽에 성과가 난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할하고 오히려 빠져버리는 모습도 나오는데 저는 뭐 보유하는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쪽으로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의지의 표현이니까 그리고 반도체조 오늘 안좋았고 DBIT이 좀 많이 빠졌고요 엔터즈도 오늘 좀 쉬웠습니다 대체적으로 안좋았고 음원음반조 강관 업체 다 안좋았고요 석유화 음 정유 음 이쪽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우주항공 여기도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좀 많이 빠졌군요 많이 올랐으니까요 건설기계는 부산바켓이 그 아시죠 부산 애너빌리티가 그래서 펀더멘탈 문제는 아닌데 저렇게 팔아버리면 또 팔까봐 무섭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좀 어쩔 수 없어요 저 물량부담때문에 거기다 또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 이게 3만원대 우리가 계속 봤던 기업이죠 이렇게 보고서 보면서 그게 6만원 갔으니까요 거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약간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다만 장기적으로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문제 될 건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된다 갤럭시 부품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카메라나 렌즈 세코닉스 이런 기업들 여전히 괜찮은 것 같고요 이게 백화점주들 제가 너무 안 좋더라구요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현대, 롯데, 신세계까지 아니 실적들은 나쁘지 않고 내수가 너무 안 좋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내수 경기 안 좋죠 근데 이제 완전히 양극하거든요 백화점 쪽은 여전히 괜찮은 것 같은데 주가가 안되네요 근데 버텨야 됩니다 일단 버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주는 좋다가 말아버렸네요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다시 되돌리는 하락이 좀 나왔고 오늘 하락한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태양광 PCB 뭐 할 거 없이 다 조금 다 대부분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기업들만 한번 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운 빠지시죠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힘도 안나고 그 다음에 뭐 지수는 빠져있고 날씨는 꾸물꾸물하고 다 파란색이고 오늘 하락 종목이요 1600개 1700개가 넘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동차가 선전한 게 그나마 좀 눈에 띄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안 좋았고 삼성전기도 특별한 이유 근데 중국에 대한 실망 같아요 중국 지금 생각보다 지금 중국이 안 좋거든요 그게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LNF 대한항공 또 롯데케미칼 다시 빠져버렸고요 경기 민감주가 오늘 다 빠져버렸죠 보시다시피 경기 민감주가 하나솔루션도 이제 싼 가격으로 5군 있어요 롯데케미칼 빠졌고 글로비스는 견주하고요 SK 아이테크가 좋았네요 그리고 바이오팜하고 바이오팜도 요새 좋죠 소리소문 없이 막 올라가요 그죠 왜냐하면 내전증 실효제 기대감이죠 올해 4분기부터 좋아질 거라는 보고서를 작년에 봤죠 일단 다행히 주가가 좀 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카카오그룹주가 큰일입니다 진짜 너무 안 좋네요 카카오그룹주가 끝없이 빠지고 있고요 중국소비주 다시 빠졌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일재당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같고요 일단 CJ그룹이 다 안좋아요 왠진 아시죠 그 CGV 지원 안좋으니까 거기다가 중국 경기 생각보다 안좋으면 중국의 대지 수요도 줄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재당이 라이신 있죠 여기에도 영향을 주니까 두 가지가 아마 겹친 거 아닌가 제가 추측하기로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담감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주가는 지금 여기서 안 좋다고 정리할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저는 속도의 문제지 중국도 개선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너무 느리고 CJCGV도 이제 요즘 끝나면 좀 리스크가 많아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거라면 너무 좀 그 같이 휩쓸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금호소규도 다시 되돌렸고요 참 하루를 못 가네요 결국 중국 좋았다가 중국이 안 좋아지는 그런 좀 아쉬운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상황 봐서는 페노션도 보세요 5% 결국 중국이죠 중국이 기대에 못 미친다 이게 오늘 증시에 가장 큰 좀 부담 아니었나 그래서 오늘 CJ도 CJ는 이제 그룹사 지원 문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너무 올랐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오늘 시장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좀 굉장히 어렵고 일부 기업들은 막 급락도 하고 되게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장인데 좀 기운 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끝까지 버티실 건 좀 버티시고 그 다음에 자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교체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것도 해봐야 사실 좀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어느 분이 60개 종목 갖고 있다나 어떻게 되냐 60개 종목 중에 5개가 비중이 75에요 그래서 그거는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가 60개지 실제로는 집중 투자하고 계신 거랑 비슷해요 그런 경우는 근데 너무 많아요 보초병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은 잘 구분해서 내가 성장줄 좋아하면 성장성이 있는 산업에 있다 그건 버티시고 성장이 없는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다 쳐내세요 그리고 기존에 많이 들고 있는 6개 있죠 6개인가 5개 그쪽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가치가 좋다 난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된 거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성장이고 뭐고 간에 비싸게 거래되거나 많이 오른 건 다 정리 하고 이런 자산가치 저평가죠 뭐 대표적인 게 은행주잖아요 자기 성향이죠 거기에 맞춰서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0개는 좀 많긴 많죠 다만 20개든 30개든 아무리 많아도 그게 포트에서 5개 종목이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뭐 조금씩 조금씩 있다면 그거는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힘든 자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